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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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랄랄랄랄랄라 아! 아! 뭐야! 다 어른나라가 돼버렸어! 아 근데 배는 고프고 아... 뭐 좀 먹어야겠는데? 아 추워! 찜이 먹고 싶어! 탕이 먹고 싶어! 서늘해진 날씨에 마음까지 헛헛한 요즘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이 그리웠나요? 그렇다면 나선생 있지만 음식들로 꽉 채워보세요! 커밍숨! 오늘의 첫 번째 찜은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났습니다 환절기 건강과 맛있는 시간을 제대로 책임진다는 음식의 정체! 궁금하시죠? 찬바람이 싸늘하게 웃기 슬슬 치면 노래 잘하는데요? 뜬하게 갈락새 전골이죠!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죠? 이름 속에 식재료가 다 숨어 있습니다 갈비, 낙지, 새우 갈락새 전골인데요 갈비와 낙지와 새우 갈락새 전골 갈락새 전골 갈락새 전골 갈락새 전골 이게 완성품이라고요? 어디요? 이 밑에 다 숨어 있구먼! 갈비에 새우에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! 우리 또 형국이 요새 또 허약한데 또 우선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 묵직하지 않은 가벼운 깔끔한 갈비탕 국물 합격! 그 맛의 비밀은요 황기, 인삼 등 10여 가지 약자와 각가지 채소를 넣어 만든 노하우와 정성입니다 영양 제대로 우려낸 고향 육수 그러면 공격적으로 소스에다가 또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고기 뼈 채 들고 먹는 뜯는 맛이 있잖아요 갈비는 제대로 드시네 부드러워 잡내 전혀 없어 음 이렇게 살짝 네 이번엔 후끈후끈 빨간 갈비찜 찜의 위력 제대로 보여줍니다 맛있게 매콤한 맛에 부드러운 소갈비 쫄릿한 낙지가 만났습니다 중독성 갑 해물소갈비찜 그 앞에서 무장해제는 당연지사입니다 이야 진짜 이 빨간 음식은 정말 이 식욕을 너무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먹방 좌선생이 아니죠 좌선생 스타일의 먹방 제 선택은요? 라면에다가 오 라멘이 들어있어요? 고기를 우선 낙지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낙지하고 이게 같이 먹어야 어울릴 것 같아요 좌선생 오늘 갈비 면즙이에요 이 집만의 매일 매일 아침에 담긴다는 겉절이에요 와 맛있습니다 아유 저 앞치마라도 한 번도 없이 들어 데리고 오늘 먹방 끝났어 딱 끝났어 진정 찐이야 진정 찐이야 진정 찐이야 진정 찐이야 진정 찐이야 진정 찐이야 소갈비 낙지 으아 아 actual 찐이야 갈비와 해산물 나 넣어 찜 먹방 좌선생 두번째 찜은 이도동에서 즐겨봅니다 여러분 또 찜 먹으러 왔어요 화끈한 찜 꽃게찜 꽃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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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하고 사리토실한 서해 연평도산 꽃게만을 골라 태양초 고춧가루를 이용한 양념에 재웠다가 선보이는 이곳 꽃게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맛으로 검증받은 곳입니다 너무 오고 싶었던 곳 이렇게 유명한 곳은 이곳에서만 20년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에서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일본 잡지에도 막 나오고 테레비에도 막 나오고 우리 MBC 마디수자에 이제야 나왔다는 게 우리 어머니가 좀 서운하겠어요 그러면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딱 까주셨어 껍질은 부드럽게 살은 탱탱하게 식감이 살아있는 새우 여기에 살이 꽉 찬 꽃게는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싱싱한 재료들 본연의 맛이 우러나오도록 기본에 충실한 조리법이 돋보이는데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완성하는 꽃게찜 단백질인 비타민이 풍부한 꽃게 이제 제대로 먹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좌선생이 흥분했어 그냥 막 와 이 단맛 여러분 이 꽃게의 단맛 아시죠? 이건 그냥 달아 단맛 그냥 물이 쭉쭉 나오는데 그 단맛 와 뭐야 살 뭐야? 이거 물 나오는 거 같아 아 무슨 꽃이 피는 거 같아 질비 그냥 막 쭉쭉쭉쭉 그냥 흘러 와 아 이곳의 게장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오 간장게장도 있어요? 밥도둑게의 대도 간장게장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야 여러분 보십쇼 이거 이거 또 알 꽉 찬 거 간장게장 이거 또 쫙 들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진짜 제대로 먹는다 아유 잘 먹었지? 아유 잘 먹었대 아유 잘 먹었대 진짜 먹었대 볶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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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어볼게요 그렇지 두개 싸서 먹어야지 이야 아 아 말을 안 해 말을 말을 못 해 말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해요 개딱지 사랑해요 개딱지 육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꽃 개맛집 내 마음을 찜한 맛있는 찜 요리들 뜨끈하고 화끈하게 입맛을 저격합니다 매력만점 찜 요리 여러분의 선택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